네, 그러면 오늘 시장 마감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살짝 보니까 코스닥이 3% 넘게 올랐습니다. 코스피도 1.5% 정도 상승을 했고요. 박재영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 오늘 좀 가볍고 그래도 흥나게 한번 시장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 때 좀 많이 올라서. 상승의 아이콘이다. 네, 기분이 좀 좋고요. 오늘 코스닥은 3% 올랐습니다. 뭔가 좀 코스닥 3%. 우리도 3%. 3%. 뭔가 오늘은. 딱딱마다 떨어지네요. 네, 방송이 하기 좋은 그런 날인 것 같고요. 박재영 차장님, 다음 직장은 3%.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자리까지 보장을 해주시니까. 그럼요. 박재영 차장님은 저희 원연 멤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요. 저녁 라이브 시작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오셨어요? 그렇죠, 처음 못했죠. 그거 잊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사무실 옮길 때, 그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사무실 옮길 때 제가 화분을 하나 보냈어요. 우리 정프로님께서. 네. 그래. 지분 주신다고 그때. 저도 캡처해놓고 아직 지금. 화분과 지분이 서로 이제. 화분, 지분. 네. 서로 이제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오늘 참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게요. 코스닥이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조금 이제 하나 오게티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좀 많이 못 올랐어요. 삼성전자. 0.8% 정도. 네. 그러니까 오늘 지수보다 좀 덜 올랐는데. 그러면서 코스피는 1.5% 오르고 코스닥은 3%가 오른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좋았는데요. 삼성전자가 좀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코스피는 조금 덜 올랐고 많이 오르긴 했지만. 코스닥은 오늘 양대축이 바이오와 반도체였는데 두 시장이 굉장히 둘 다 불을 뿜어버렸습니다. 반도체 장비 부품 뭐 이런 회사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코스닥이 조금 더 투심이 좋았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수급을 보더라도 코스닥은 외국인이 1,800억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코스닥 상승을 좀 이끌었고요. 그러니까 좀 대형주가 더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코스피는 기관이 최근 들어서 한 며칠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기관 특히 연기금 쪽에서 자금들이 조금 들어오면서 시장이 조금 힘을 좀 찾았고요. 오늘 보더라도 기관이 삼성전자를 1,000억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그렇게 기관 투자가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선물 시장에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조금 매도.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거든요. 이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면서 매수를 했죠. 매수를 하면서 기관은 선물을 매도를 하고 그러면서 현물을 좀 매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조금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박지영 차장님께 하나 양해 좀 구해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 이선협 센터장님이 오셨는데 자리를 좀 앉게 해드려도 되겠지요? 네. 어서 오십시오. 죄송합니다. 아유, 무슨 말씀. 깜짝 놀랐네. 회사일 마무리하시고 바로 달려오신 우리 이선협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양해를 구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일어나서 나가라고. 바꿔서 앉으시라고. 그럴 리가 있으니까. 우리 언념 멤버신데.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 매수가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환율이 7원이나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1186원에 장을 마감을 했거든요.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간에 환율이 강세로 가면 외국인이 돌아올 확률이 조금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오늘 외국인이 조금 팔긴 했으나 그래도 좀 오늘 시장에는 긍정적이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걀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고민할 땐 늘 시청자가 먼저입니다. 우리 3프로TV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닭도 아니고 달걀도 아니고 시청자. 요즘 많이 짧으시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제 어제 나온 뉴스를 보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물류대책으로 인플레이션 해결하겠다. 오늘 제가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내용들을 되게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내가 이제 좀 해결을 하겠다라고 전면에 나서면서 금리도 조금 떨어졌고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다우는 보압이었지만 낯사기 좀 오르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코스닥도 좋았고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업종, 카카오, 네이버 이런 쪽들도 많이 상승을 했고요. 뭐 특징주는 오늘 뭐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이. 위메이드? 게임 회사죠. 네, 이 회사가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게임에서 비트코인 그거 한다고 해서 주가가 한 번 급등했었는데. 오늘도 급등하더라고요. 미르포 이게 접속자가 이제 세계 접속자가 80만이 넘었고. 이게 왜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냐면 게임 속에서 게임 재화 있잖아요. 이걸 캐가지고 가상자산으로 교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현금화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캐릭터를 NFT화 해가지고 이걸 거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좀 주목을 받으면서 장중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오늘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 인플레이션과 FOMC 이야기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서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플레가 원자재도 많이 오르고 해서 하여튼 인플레 문제가 심각하죠? 심각이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아니면? 상당히 심각한 게 맞고. 심각합니까? 네,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걱정들 많이 하시는 게. 우선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되면 경기도 안 좋은데 혹시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첫 번째로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공급 측면에서 문제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기업들 같은 건 비용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비용이 올라갔을 경우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업들은 그 비용에 대한 구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고용을 줄이게 됩니다. 고용을 줄이면 그 줄인 고용 때문에 또 경기가 안 좋아지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높은 가격의 물건을 사야 되니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장기화되면 될수록 사실은 금리 상승 요인은 아니고요. 경기가 위축돼서 현재보다 경기가 더 안 좋아지는 이유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미국 제 10년물이 떨어진 부분들도 2년물은 올라간 거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반영을 했지만. 길게 보면 금리 인상 우려보다는 오히려 경기가 이게 너무 되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시는 게 더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위메이드가 미르포라는 미르는 이제 무슨 우리말로 용이죠? 네. 용. 네. 용사. 한국어를 좋아하다 보니까 미르포보다는. 하여튼 그 미르포가 이제 잘 되면서 많이 올랐다. 위메이드. 정 프로님은 4랑 뭐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용사도 그렇고 4랑 잘 맞으시는 것 같네요.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뭐. 그럼 넷째. 아유. 그렇게까지는 뭐. 죄송합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인플레이션 문제가 여전히 우리 시장에 뭐 전세계 시장에 하여튼 약간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우리는 생각은 해야 되겠죠? 일단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라서요. 보면 어제는 이제 미국의 CPI가 9월 CPI가 발표가 됐고요. 오늘은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발표가 됐는데 둘 다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넘어섰고요. 우리나라 수출입 물가도 발표가 됐는데 수출입 물가도 수입 물가가 둘 다 올랐는데 수입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 부분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먼저 아침에 말씀을 하셨겠지만 미국의 CPI는 5.4가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요. 이게 우리가 걱정하던 부분들이 여기서 바로 이제 나타났었던 게 뭐 중고차 가격이다 뭐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에너지 가격이다 많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집값이 올라가는 거 렌트비 이게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높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집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렌트비도 올라요. 네. 그 에너지 가격이 다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다라고 했는데 에너지 가격과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준에서는 일시적이고 다시 내려갈 거라고 했는데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 내려갈 수 있으니까 에너지 가격도 오르고 주거비도 오르고 그래도 5.4%가 올랐는데 주거비가 1.1%포인트를 기여를 했고 에너지 가격이 1.2%포인트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중고차 가격도 더 오르고 지금 더 오르고 있긴 하거든요. 좀 큰 덩어리들이 그러니까 주택 가격도 그렇고 렌트비 가격도 그렇고 이제 중고차도 그렇고 하여튼 좀 뭔가 덩치 큰 애들이 더 많이 오르는군요. 그리고 내려가야 될 게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PI가 5.4% 여기다가 이제 임금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임금도 올라가고 있어서 이게 좀 걱정인데 오늘 몇몇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중요한 건 기대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안 된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는 일시적이라서 큰 틀에서는 이제 어제 fomc 의사록에서도 큰 틀에서는 아직까지는 일시적이다라고 연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기대인플레이션이 올라가 버린다라고 한다면 연준도 이건 심리적인 거니까 손을 쓰기 어렵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12개월 기대인플레이션은 안 올라가고 있는데 장기 30년 기대인플레이션은 2.5에서 2.6으로 살짝 소폭 고개를 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걱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연준 같은 데서는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오를 거는 연준도 예상을 못하는 겁니까? 실제 예상을 못했고요. 최근에 제론 파월 의장의 이번 달 발언을 보시면 지난달 그 지난달하고 말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 자체가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다가 한두 달 지나서 이게 생각보다 길게 갈 수도 있고 내년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 보면 전체적으로 델타 변이에 대한 파장을 생각보다는 좀 작게 받다가 조금 말을 바꾼 거 아니냐. 사실 글로벌 시장이 조정을 받은 가장 큰 이유도 연준이 말을 바꾸면서 연준이 말을 바꾸면서 이렇게 되면 길게 갈 수도 있고 금리 인상까지 가는 거 아니냐. 우리가 같이 있었던 걸 보면 연준조차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응을 못했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요. 참고로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는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는 핵심 cpi라고 보통 그러죠. 그래서 변동성이 큰 에너지 가격과 그리고 음식료 가격은 빼고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거비가 사실은 제일 문제인 거고 에너지 가격이나 농산물 가격이 오른 것까지고 금리 인상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요인들은 궁극적으로 시간이 좀 지나면 경기를 훼손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댓글창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궁극적으로 그 자체가 금리 인상 요인이라기보다는 경기를 꺾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상황은 오히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fmc에서도 9월 달에 이제 imf가 7%에서 6%로 내렸잖아요. 미국의 성장률을.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7%에서 5.9%. 성장률이 조금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2021년? 네. 21년. 올해 성장률도 약간 좀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물가는 계속해서 좀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도 물가 관련된 통계가 좀 나온 거죠? 네. 오늘 중국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요. 생산자 물가가 약간 쇼크라기보다는 높게 나올 건 알고 있었는데 두 자릿수가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9.5%에서 충격이었는데 이번 달은 10.7%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그래서 중국에서 통계를 집계한 96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건 당연한 게 중국의 연초 대비해서 석탄이 4배 올랐고 천연가스가 얼마 올랐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탄 채굴 업종의 출고가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74.9%가 증가했고요. 석유, 천연가스 채굴은 43%. 석유, 석탄 등 연료 가공은 40%가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습니다. 석탄, 석유 이 정도 올랐으면 당연히 그렇게 많이 나오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철이라는 합금을 뜻하는 흑색 금속은 29%. 화학 원료 25%. 이런 기초 자재들이 다 급등을 해버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이게 원자재 가격 급등, 전력난, 제품 수요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석탄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있으면 난방 시즌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겨울이 거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게 좀 장기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CPI는 전혀 0.7%. 전망치보다도 낮게 나왔어요? 전망치는 0.9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낮게 나왔죠. 전월 대비해서는 낮아졌고. 이게 사실 우리가 생산자 물가를 왜 걱정하냐면 생산자 물가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소비자 물가로 전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건데 지금 이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 오히려 소비자 물가는 계속 중국은 내수 경기가 안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조금 들게 만드는 요인이었는데 일단 중국 당국에서는 전망하는 사람 중에서는 조만간 CPI도 올라갈 거다. 왜냐하면 중국이 전기요금을 올렸거든요. 이 올린 것만 하더라도 한 0.4% 정도 생산자 물가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찌 보면 중국의 생산자 물가 상승이 전 세계에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물건 만들어서. 세계 공장이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가격에 대한 전가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안 그래도 미국은 지금 주택이니 아까 말씀하신 중고차니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중국산 제품들의 가격 상승이 있으면 당연히 소비재가 또 올라가고 하면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네요. 실제 그런 전망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정도 주가 상황이면 그런 부분을 상당 부분 반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나오는 지표들은 다 후행적인 지표들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오늘 저는 전 세계에서 이 물가를 해결할 만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시작했다라고 판단을 해요. 지금 우리 박정영 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국이 전기세를 20% 이상 올릴 수 있다는 뉴스 자체는 현재 석탄으로 발전하는 발전소들이 발전소를 돌릴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동안은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 전기세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석탄가게 많이 오르는데 전기세가 안 오르면 발전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발전이 되게 줄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그 기업들이 전기와 관련 기업들이 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열어줬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유럽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바람이 안 불고 그래서 풍력 문제도 있고 그런데 오늘 뭐 여기저기 일면이 왔지만 프랑스가 원래 원전 안 한다고 하다가 말을 바꿨죠. 궁극적으로 이제 그린 에너지로 인해서 치료해야 될 비용이 높아지다 보니 이 비용을 장기적으로 치를 만한 글로벌 시장의 체력은 안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그린을 포기할 수는 없을 거고 그런 측면에서 그린에 대한 정책은 더 가속화하면서 이 부분에서 에너지 가격이 더 많이 오르지 않을 수 있도록 사실 원전 같은 경우에 대해서 smr이라고 보통 불리는 소형 원조로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는 이게 프랑스만 아니라 유럽 10개국이 공동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원전이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다는 측면들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푸틴도 러시아만 인정해주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천연가스 가격은 반투박 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해서 지금 있는 노드 스트링 같은 경우는 거기 가스관을 통해서 온다라고 보면 그럼 사실 지금 우리가 에너지 가격을 과연 여기서 더 많이 오른다라고 봐야 될 거냐 이런 어떤 에너지 가격을 꺾기 위한 각국의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고 전기 생산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는 시발점이 있다고 보면 뭔가 이제는 전환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그러면 지금은 최근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이 하락했던 기업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한번 쳐다봐야 될 때가 아니냐. 예를 들어서 석탄 가격 때문에 올랐던 기업들 중에 나중에 석탄 가격이 내려가면 좀 시멘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또 철강 가격이 많이 올라와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또 저 돈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저도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원전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원전이 이렇게 나온 것처럼 그런 생각들을 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지금부터 전개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각국이 이런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한 또는 현재 전기화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 지금 말레이지아 같은 경우는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실제 공장 가동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에서 첫 단에 있는 게 말레이지아 베트남이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게 중국이고 그래서 중국까지 문제가 벌어진 상황에서 지금 가장 초기에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말레이지아부터 이게 조금씩 풀리기 시작해서 그래서 최근에 자동차도 올라왔던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쪽도 사실 전환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너무 인플레이션 우려만 나와서 안 좋다 안 좋다 얘기할 게 아니라 저희도 좀 부끄럽지만 다 좋다 좋다 하다가 그때부터 안 좋았던 걸 봤던 것처럼 그럼 지금 너무 안 좋다라고 했을 때는 너무 과하게 반영할 수도 있고 문제는 그 반영이 지속적으로 되려면 각국이 아무 노력도 안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다고 본다면 과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더 안 좋게 보는 것보다는 현재 전환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 또 생각해 보니까 전기는 앞으로 더 많이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그래도 쭉 상승 곡선을 탈 텐데 소비가 전기 소비가 여기다가 이제 불을 확 더 붙일 수밖에 없는 게 전기차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쓰잖아요. 맞습니다. 많이 팔리고 있으면 이 전기차들이 쓸 전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럼 그거 감당하려면 지금 현재 계획된 어떤 무슨 신재생에너지 이쪽으로는 답이 좀 안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그린으로 가는 방향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린으로 더 많은 전략을 생산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우리가 알고는 이런 부분들을 박차를 가한다면 그린 관련 주들도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치료해야 될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원전도 그렇고 또는 우리가 그린으로 나온 전기를 수소로 전환을 해서 인여에너지 형태로 해서 우리가 원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대단히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악재가 나오면 그걸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이라든가 반작용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이미 악재는 나왔고 그 악재 속에서 우리가 떠들인 기회를 엿볼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일들이 좀 있었고 또 방금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전기차 관련해서 중국의 통계가 좀 나왔습니까? 일단 어제도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엄청 늘었다고 해서 2차전지가 좋았는데 이것 때문에 오늘 LG화학이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2차전지가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의 3분기 전기차 판매 1위에 홍광민이라는 중국 전기차가 1위에 등극을 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원래는 이제 테슬라가 1등이었잖아요. 테슬라가 2위, 3위로 밀렸다. 그래서 좀 봤더니 이게 되게 조그만 차예요. 400만 원짜리. 그러니까 중국은 정말 대단한 게 400만 원짜리 전기차를 만들어서 지금 팔고 있다. 그래서 그게 지금 1위를 차지를 했고 오늘 또 국내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는 국정조사 기간 중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거는 전기차 구매하시는 분들은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환경부와 산업부와 제조사의 전기차 주행거리가 지금 다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지금 환경부, 아이오닉5 기준으로 보면요. 환경부는 342km, 산업부는 336km, 1회 충전에 갈 수 있다고 해서 이게 공인전비라고 하나요? 연비가 아니고 공인전비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차에서는 SNS를 통해서 아이오닉5를 1회 충전해서 고성에서 저쪽 해남까지 가는 영상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게 총 길이가 612km입니다. 진짜요? 사실 이게 어느 게 맞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기차를 사야 되는데 사실 300km만 너무 짧은 것 같은데 환경부가 너무 깐깐하게 보는 겁니까?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니까 사실 이게 환경부에서도 실측을 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주는 검증 없이 회사의 자료를 시뮬레이션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배터리 용량 얼마다? 그렇죠. 얘가 얼마씩 쓴다? 이거 그냥 수학으로 계산해서 하는 거군요. 네. 구체적으로 방법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실제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요. 제조사가 이상한 자료를 제출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검증을 제대로 안 하네. 실제로 이제 동그라미 4개 있는 회사의 전기차. 아우디. 괜찮습니까? 그걸 뭐 동그라미 4개라고 그래요. 동그라미 5개는 올림픽에서 만든 겁니까? 주행거리 인증 이후에 국내 규정과 다른 시험 결과를 제출해가지고 그 추후에 적발되기도 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뉴스는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뉴스고. 그럴 수 있죠. 만약에 진짜 600km 가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건 전기차의 호재. 최근에 또 2차전지 쪽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요즘은 유튜브 같은 데서 공인, 전비? 전비? 연비? 전비. 말고 실제로 얼마나 가는지를 유튜버들이 많이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몇 년 후에 제가 살지도 모를 포르쉐 타이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공식으로 따진 300 몇 십 킬로밖에 안 되는데 실제 달려보면 한 500km 가까이 달린다고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부나 환경부에서 조금 짜게 좀 매길 것 같기는 하다. 그럼 에어컨 다 틀고 에어컨 빵빵에 틀고 스피커 볼륨 가장 높이고 그렇게 하면 340km 일으킬 수 있겠죠. 갔다 섰다 갔다 섰다 이렇게. 하여튼 실제로는 재는 것보다는 좀 많이 가긴 가더라고요. 너무 큰 걱정을 안 하셔야 될 것 같다. 여튼 제조사는 아이오닉5를 600km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 자동차들이 사실 잘 만드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본 적이 없어서. BRD 같은 데도 그렇고 그리고 또 중국의 한 브랜드 만드는 데가 어디죠? 중국 자동차 많이 알았는데. 하여튼 꽤 저가처럼 생기지 않고 생각보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만드는. 그런데 중국 차는 수출은 못할 것 같아요. 왜요? 니오라는 자동차도. 니오. 아 니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가봤기 때문에 거의 중국에 있는 전국차를 거의 최근까지도 이렇게 봤던 그런 걸 보면 차도 많지만 충전시설 이런 것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어요. 호텔 이런 때가 보면 전기차 충전시설이 한두 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100여 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설비 투자도 잘 돼 있더라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많이 팔리기도 하지만 그만큼 인프라가 갖춰지니까 많이 팔리는 것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인프라가 우리는 아직은 조금 좀 부족한 면이 좀 있긴 하죠. 많이 부족하죠.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에 한두 개 있으니까 만약에 한 3, 40대만 있어도 싸우고 날릴 거예요. 실제로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주차 끝나셨으면, 충전 끝나셨으면 좀 빼주세요. 이렇게 전화하고 그러면 그런 갈등들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점들이 아이디어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나라도 전기차가 되려면 충전 많이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돼야 된다. 충전 어디예요? 뭐 기업이 있더라고요.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고 혹시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오늘 시장에서 좀 관심 있게 보셨던 이슈는 좀 뭐 있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정점을 논할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이 굉장히 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봤고요. 뭔가 이제 하는 입장에서 놓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그런 인플레이션 따라가는 거가 맞느냐에 대해서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각국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앞으로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서 그게 좀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움직이는 종몰들도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각국의 보고서들 놓고 보면 IMF도 인플레이션이 3분기가 정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IMF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내년 경기 성장 전망은 올렸거든요 오히려. 그러면 지금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게 최근에 뭐 또 내구제 소비에 대해서 굉장히 뭐 논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동안 너무 많이 땡겨놔서 없을 거다 했는데 최근에 몇 달 동안 사실 또 이 공급 부족 때문에 내구제 소비가 또 없었었거든요. 그럼 몇 달 동안 없었던 소비가 향후에 공급이 지속돼서 갑자기 소비가 일어났을 때 그럼 내구제 소비가 우리가 우려했던 만큼 줄 거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자동차 살려고 했던 사람들 기본적으로 저도 지금 어제도 좀 연락을 해봤지만 현대자동차 판매형 1위가 제 고등학교 친구예요. 아마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 좀 빨리 네. 했더니 안 된대요. 몇 달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판매형 1위가 그 정도 얘기할 정도면 정말 큰 거거든요. 근데 그건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차를 사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게 지금 있는 수요들이 다 2연 수요일 거고 2연 수요가 공급만 풀면서 한꺼번에 일어나면 사람들이 생각했던 우려보다 덜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박지영 차장님과 함께 우리 시장 마감 상황 특징 섹터나 특징 주들 한번 쭉 점검을 해봤고요. 이 정도 정리하면 될까요? 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지영 차장님 한국투자증권에 미디어쪽으로는 거의 뭐 전담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다 하고 있죠. 대외적으로. 네. 아 한국투자증권 대외 창구는 거의 박지영 차장입니다. 네. 대단한 능력을 인정받고 계신 우리 박지영 차장님 한국투자증권 또 유튜브 검색하면 바로 또 나오시죠? 바로 나옵니다. 네. 아침마다 또 방송하시는 박지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알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